A 다시 다시 아웃트로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A 다시 다시는 앞에 하셨던 것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에요 두 마리 전부터 One day I'm gonna be free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백코로서가 가장 화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자 화성을 이제 쌓아주세요 I'll find this somebody to love Somebody find it 자 이 부분도 한 번 쌓아주시고 I'm gonna be free 그 다음에 여기서 끌어주시면서 아웃트로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아웃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코드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 부분은 코드가 G, F샵, 베이스, E-7, C, D의 간단한 진행인데요 저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잡았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퀸의 다른 멤버들이 Fond me Fond me Fond me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치시면서 Everybod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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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시는 대로 돌리시다가 마지막에 보이시죠 네.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